리서치 리포트의 핵심만 전해드리는 리서치 하이라이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리포트는 유럽에너지위기의 시사점 유로종경제 하방리스크 심화입니다. 최근 러시아가 유럽에 천연가스 공급을 줄이면서 유럽의 에너지위기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줄어든 천연가스 공급이 러시아가 아닌 다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도 보충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공급의 정상화 여부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유럽의 에너지위기는 유로존 성장을 낮추는 요인입니다. 유로존의 2022년 성장률은 시장 예상치인 2.8%를 하회하는 2.4%에 그칠 전망입니다. 에너지위기 심화로 인해 유로존의 심리지표도 계속 부진하면서 하반기에도 소비 및 투자는 저조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CB 통화 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삼성증권은 ECB가 올해 연말까지 금리를 125bp 인상한 뒤 내년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은 점차 낮아져 내년 1분기를 전후로 물가는 고점을 통과할 것입니다. 현재의 금융시장에서는 올해 125bp 금리 인상에 이어 내년에도 25에서 50bp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중 가스 공급 차질이 심화될수록 내년 금리 인상에 대한 눈높이는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본문에 제공되는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